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앱토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앱토스 22,000원대 부근에 있는데 아 앱토스가 지금 딱 소개해드릴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앱토스에 물려계셨던 분들 근데 대부분이 아마 지금 상승 추세가 좋아서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앱토스의 행복 그리고 앱토스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앱토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내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분석이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 취소 싫어요 하셔도 됩니다 악플도 다세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당당히 구독, 좋아요 요청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채널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유료는 절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유료로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제 채널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수익 잘 나니까 무료 제 채널 보시면 돼요 바로 볼 텐데 앱토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 채널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었다 근데 그 채널 하단에는 2평선들이 계속 지금 지지를 밟아주고 있으면서 하단 매물대가 완성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준 모습이죠 거의 시작점 대비 두 배 정도 올라준 모습인데 지금 구간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소신발언 하자면 저는 여기 고점을 넘기기보다 사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정을 줄 필요가 있겠다 가격적인 조정이든 기간적인 조정이든 조금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앱토스 같은 경우 이번에 조정이 조금 내려온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발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절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내려와 보면 2만원 이하에서 저는 18,000원 이하를 추천하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워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4월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4월에는 어떤 코인이 많이 오를 것이냐 그걸 분석하는 방법과 그 코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24년에 많이 오를 코인을 우리가 겹치는 거를 구매하면 더블로 버프를 받아서 많이 오르겠죠 그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사신 코인 안 사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라도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부터 진짜 내용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 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 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천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천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 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